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타의 집에 오셔서 그런데 이 두 분은 예수님의 친구들이죠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라자루의 형제가 있습니다 마르타가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보고 집에서 나와서 마중을 하러 인사를 하러 나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팔찌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르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루카보금에 의하면 마르타야 너는 마르타는 마음이 흐트러졌다 분심이 생겼다 여러가지 일로 마음이 산란해졌다 분산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타가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베네딕도 성인이 게으름은 영혼의 원수라고 말씀했죠 여러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지고 분심이 되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들어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니까? 아, Let Mary help me Let Mary help me Tell Mary to help me She doesn't Yes, she says Tell her She won't even mention her name 이 아이 전하더러 마리아라는 이름도 부르지 않고 예더러 나를 좀 도우라고 하십시오 Tell that one over there That sister over there Tell her to give me a hand 저 예더러 저 사람도 나를 좀 도우라고 하십시오 네, 그런 마음 상태를 알아보십니까? She also says I am doing all this work by myself 네, 내가 이 모든 일을 나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를 좀 도우라고 하십시오 When you feel that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에는 What do you think of other people?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I mean, it's true that in any human organization 10% of people do 90% of the work 네, 어떤 인간 공동체에서도 전체의 한 10%의 사람들이 전체의 90%의 일을 더 맡아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But what happens when this breaks down in this way? What is, what is, what do we hear? What do you hear in Martha's state of mind here? In Martha's heart, how be, what do you hear in Martha's heart? Blppp? Blpp, complaint. Complaint? Yes. She's complaining, murmuring, murmurale. She's complaining. What else do we hear? 비교, comparison? Comparing herself? What is she feeling about herself? I am the victim. I feel sorry for myself. And anger? And where does she direct her anger? Through Mary, through Jesus. She is very dysfunctional. She is suffering. She is suffering. And she is showing all the classic symptoms of what modern disease. The most widespread disease in the world today. What is the most widespread disease in the world today? Burn out? Burn out? Burn out, yes. Or stress. Exactly. So, how does Jesus respond? So, if Martha now in heaven, I think should be the patron saint of stress. So, especially for contemplative monastics. So, how does Jesus respond? How would an ordinary man respond? How would an ordinary man respond to this? How would a husband respond to this? Just a ordinary husband. How would an ordinary man respond to this? An ordinary man respond to this? You don't have to do all the work. You don't have to do all the work. You don't have to do the work. Be reasonable. 아니면 내 남편이 그냥 짜증해서 나가버릴 수 있겠죠. 예수님은 말타에게 향해서 말타야 말타야 말타를 자기 자신이 되돌아보도록 부르십니다. 어쩌면 말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타야 너 자신으로 돌아가라. 말타야 말타야. 그러니까 말타가 자기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역기능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말타야 너는 너무나 많은 일에 근심을 하고 마음을 쓰고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타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말타는 완전히 산산조각조각이 나버려야 합니다. 갈라져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를 그런 어떤 분심과 파편하되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를 하나에 일치되어 있는 상태 하나와 하나가 되어 있고 조화로운 상태 여기서 꼭 한 가지만이 중요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됨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을 마리아께서는 뺏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 이야기의 끝이죠. 마리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는 우리에게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물어봤겠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꼭 지금 들어야 될 말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나보다 낫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의 끝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그 성서 규절을 어떻게 읽고 그 성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도록 하는지 이때 그 성서 말씀이 살아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서 말씀을 위한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할 때에는 우리가 마리아가 더 나은 몫을 택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이 성서 규절을 읽을 때는 마리아와 마리아가 두 개 서로 상반된 어떤 다른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낸다고 심리 유형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끝에 와서는 훨씬 더 이 지혜의 훨씬 더 깊은 차원에 도달하게 되죠. 마리아와 마리아가 우리 영혼의 두 개 양면 우리 영혼을 이루는 양면으로의 상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의 좌우 측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우리 안에 이런 관상적인 측면과 활동적인 측면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라는 말은 우리의 그 존재가 우리의 활동보다 더 우선한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관상은 바로 우리의 그런 존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있는 자, 존재하는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존재함으로써 하느님의 존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의 차원과의 접촉을 잃어버리게 될 때는 이야기에서 보면 마르타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이 흩어져서 있는 그런 상태일 때 화가 나고 자기 중심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의 일의 질도 나빠집니다. 오염이 되어서 부패는 나빠지고 우리의 일도 망쳐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무슨 일이라고 하고 있든 간에 우리의 그 일이 우리의 그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존재를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바퀴의 중심과의 결합을 놓침으로써 바깥으로 움직이는 바퀴가 움직여 가야 하는 그 방향과의 연결을 놓쳐버리는 게 됩니다. 존재가 일하기보다도, 존재가 일보다도 더 앞선 것이고 우리의 그 존재의 질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베네덱트 성인의 그 천재성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이 균형이 유지되고 또 조화롭게 계속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실천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요. 포도주를 얼마나 마실 것인가 옷은 어떻게 입을 것인가 여행을 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장상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잠을 잘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우리의 회칙을 읽으면 이건 무슨 신비적인 그런 영적 체험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익숙해지게 되면 그 우리의 회칙의 세부 사항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어떤 규율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도 아주 융통성 있게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그러나 이 바퀴의 중심 베네딕도 성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바퀴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 시간을 강조하심으로써 기도가 중심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명상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다른 여러 종류의 기도를 다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명상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는 학교의 책임자라든지 주방을 담당하고 있다든지 또 공항에 가서 누구 선임을 맞아야 된다든지 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저는 생각해보니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중심에는 하느님의 고요함 하느님의 존재의 고요함이 있는 이런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네, 그럼 지금 잠시 멈추고 휴게 15분 동안 네, 15분간 휴식하겠습니다.